아이고 아 아 쩌는 퓨 나이스 퓨 쩔어 퓨 쩔어 퓨 나가게 해주고 쩔어 퓨 퓨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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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옛날이 말이 안됐던거고 지금은 뭐 옛날 흡혈이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게 초반에 유주왕 못이길거니까 어쨌든 오버파밍하네? 실패한거 같다 오버파밍 그럼 내가 먼저 때려야지 야야 뭐야 왜 두명이야 아니 뭔데 아니 왜 이렇게 시작하세요 님들아 왜 경랑 억가를 해요 아니 뭔데 왜 흡혈 흡혈은 나도 쎄 이놈아 너까지 같이 흡혈할거야 어 유주왕이 되게 로밍을 자주 가네 나도 가야지 그럼 자 자 디거 죽을거 같아요 아 경랑 2렙 찍는거 많이 한다고 요새 그래요 그 전략 저도 알고있긴 한데 아 보험 한번 해봅니다 자 판정 사기 알파가 판정 개사기 오케이 오케이 자 만화 없어도 집에 가긴 가야되는데 할리 오른쪽에 있거든요 아 아 어떡하냐 이거 난리났다 야 욱신 부렸다 아 욱신 부렸다 망했네요 안녕하세요 자 유정 위드 또 내려가는데요 저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는건 아니거든요 저렇게 하는게 어차피 이거 제가 밀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바텀까지 내려갈 순 없을거고 헐 의미가 없어요 크게 너 패시벅 부터트렸지 터뜨려도 나도 쎄거든 이게 이게 나도 쎄거든 이게 히펄이 히펄이 오우야 아이고 졌다 아아 미노타고 왔네 아아 아쉽다 이렇게 실드였어요 큰일 났어 성장 당연히 밀리겠죠 설마 시간 갔겠지 설마 치과하면 1코올로 갔겠지 설마 안 가고 있어 이거 또 알두스를 또 부적 삼아 버텨야 되는 그런 경기인가요 방금 킬 꽤 많이 떴어야 되는데 아깝네요 유정이 안 보이긴 하는데 아 드러워 흡혈 진짜 하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알파가 흡혈 더럽다고 하면 안 되죠 환정 내가 더 좋아 인마 아유 진짜 왜 이렇게 여긴 로밍 자주 오냐 알두마 믿고 기다립시다 아 못 맞겠다 아 유정 1대1이면 지금 이길만 할 것 같은데 알두스가 탱탱 가고 있으니까 딜 나오려면 조금 시간 걸리거든요 무조건 패 후두려 패 그냥 막 패 어 둘이 패 막 패 막 패 막 패 막 패 막 패 막 패 왜 안 패 도대체 왜 안 패 야 이거는 그냥 바로 지지감인데요 아 여기 또 누가 로밍 올지 모르니까 이거 여기 지키기도 그렇고 가 썼어야 되는데 너 이번에는 안 될 걸? 나 치감 갔거든 치감 간 줄 몰랐지 몰랐지 어? 몰랐지 잘 가? 아 깜짝 놀랐지 치감 어허 이 녀석아 어 내 쩌는 피읍에 내가 죽다니 지금 그러고 있겠지? 어 이거 왜 빗나갔지? 어 이거 방금 궁에 안 맞았죠? 죽지 않으면 되거든요 내 딜은 박무딜이다 이 자식아 박무딜이라고 박무딜 아 왜 이렇게 아프냐 아 이거 아 또 무리했다 영주 나왔는데 아 아직도 골드가 2000골드 뒤쳐주고 있는데 이 정도는 뭐 그냥 자 궁극기 뺏겼습니다 영주 쪽으로 갈게요 이미 치고 있었네요 여기서 노릴 수 있는 거는 무난 무난하게 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베아트릭스가 그거 없거든요 자연풍 자 이거 우리 거죠 자 브루노 그쪽은 약간 위험해 보입니다 자 지금 기회 좋아요 이거 브루노 때문에 약간 분산될 수도 있는데 안 낚였어요 브루노한테 그렇더라도 우리도 우리도 리드 빌고 빠지면 되는 거라 자 이제 브루노한테 갈 수도 있는데 알두스가 타이밍 좋게 알두한테 가서 뚝배기 하지만 딜이 뚝배기가 아닙니다 어이구 아 여기서 죽나 오케이 쩌는 피읍 나이스 피읍 쩔어 궁 나가게 해주소서 쩔어 피읍 네 뺄 겁니다 요거 쳐도 아 피읍 쩔어 살았다 진짜 피읍 쩔어요 좋았어 달려오겠는데 자 미니언 많으면 알파 무지 세죠 함부로 들어갈 순 없어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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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어냅시다 너무 오버하지 말고 자 골드 역전 역전 성공 우리가 앞라인이 없어서 이게 진입각이 안 나오니까 아 브루노 좀 위험합니다 살짝 오버 영주 29초 아무리 가둬놓고 패도 이게 히익 디거 폭탄은 지금 재밌는 타이밍이에요 안녕하세요 홍시 자 활루를 뚫기 위해서 유정이 용으로 변신했어요 지금 잡으면 됩니다 이거 자 여기서 피 좀 채우고 나이스죠 오케이 자 이겼네요 아 다행이다 초반에 알파 쪽으로 좀 어가가 좀 심해서 고생고생 했는데 작검님 안녕하세요 다행이다 아 그래 유정은 진짜 상대는 아니긴 했어요